저의 내 작품을 입고 있는 거 아니야? 실정리. 실정리를 왜 안 입자고요? 저의 베스트타민이 후레받아 이 수술만 치는 거에요? 수술만 치는 거에요? 수술만 있으시면 다 아는 거 무슨 걸로 해요? 아 딱 칠 같아요. 어 이게 뭐 그런 오해를 많이 받는 게요. 미치오 작가님은 현재까지 스물 일곱 권의 도서를 출간을 하셔서 사이즈 니팅 신간 도서를 출간을 하셨고요. 그 외에도 니온보그에서 부기별로 출간하는 매거진 오사다마 한국어판으로는 설식파레에서 매 시즌별 작품을 출간하고 연재하고 계시는 일도 뜨개 니팅 쪽의 대표 작가님이십니다. 아미모도 세몬로 디자이너로 미치오 도 모으십니다. 뜨개 전문 디자이너를 하고 있습니다. 미치오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미치오 작가님은 미치오 작가님은 이번에는 27冊을 출간합니다. 일본에서 27冊을 출간 디자이너의 기록은 아직 안 된다고 합니다. 이번에 한국어판으로 정말 즐거운 것입니다. 이렇게 와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이런 자리를 마련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다고 오늘 좋은 자리 좋은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레이블리에서 지금 판매하고 계시는 작품들의 작품 5점도 같이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뒤쪽에 오른쪽에 걸려있는 부분을 보시면 의원님께서 한국 미터분들을 위해서 싱글팩 국교 전시회에서도 전시가 되었던 곳주고 지금 한쪽 수량으로만 남아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필요하신 분들을 같이 보시고 구매하실 수 있으시고요. 지금 판매 중에 5점은 저희가 패키지도 구매하실 수 있도록 준비를 해놨습니다. 사이트 받으실 때 작가님께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말씀 주시면 통역해서 직접 대화하실 수 있으세요. 시간 넉넉하게 있으니까 궁금하셨던 부분들은 다 말씀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열심히 준비했으니까 전시회 즐겁게 즐겨주시고 즐거운 마음으로 계시다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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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시청자나요. 헤 持た focused予想 第三半袖を編みたく 정말로 잘 어울렸어요 여러분은 잘 어울렸는데 정말 불신해요 정말 잘 어울려요? 진짜 잘 어울려요? 원래는 반袋을 뗄게요 지금 질문이 이걸 반팔을 뜨고 싶으신 거예요 너무 기쁘다고 합니다 그럼요 사인 다 해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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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미모 아미모가 좋아서 일본어를 공부하셨나요? 네 정말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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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많은데 못 가져오겠더라고요 네 이거 네 너무 많았어요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오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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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